오늘 비전 힐스에 왔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데요 집에서 가깝더라구요 금방 왔는데 오늘 약간 아쉽게도 안개가 살짝 있습니다 지금 오후인데도 12시가 넘었는데도 안개가 좀 있네요 금방 갤 것 같긴 해요 여기는 동코스랑 이렇게 서코스 18호 골프장인데 오늘은 동코스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회원제 코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블릭처럼 예약은 안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회원 두 분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구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이 엄청나게 잘 치신다고 합니다 싱글을 자주 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보기플레이어인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잘 치긴 글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보다도 우리 잘 치시는 분들의 멋진 플레이 오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레츠고 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여기 비전에서 회원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왼쪽은 이대표님 오른쪽은 주교수님 혹시 핸디캡이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싱글을 자주 치시는 저희는 그거거든요 뭐지 스마트스코어 스마트스코어 기준으로 그거를 좋지 않든 다 집어넣거든요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되세요? 지금은 뭐니깐 80대 케이트라고요 80? 지금 현 위치에서는 아 그러면은 한 8, 9-5 오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네 현재는 73까지 아 진짜요? 평균? 73? 1 오버에요? 그때 있었잖아요 인정을 하잖아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죠 긴장되실 거에요. 하지만 화이팅 화이팅 저는 이게 처음 보는 메이커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99회라는 골프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99회 회원 400명인데 올해 3번 나가서 2번 우승합니다 아 진짜요? 매년 챔피언이예요 매년 챔피언이예요 저는 원래 우승 올해 형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잘 치는 분들이 모인 400명 모임에서 올해 제일 핫하신 분이 우리 주 교수님 전통의 강자 이 대표님 이렇게 정리할까요? 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이 두 분 사이에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시죠 진짜 토끼 같아요 깜짝 놀랐네 동코스 1번 올 팝5입니다 여기가 화이트가 좀 짧아서요 전장이 오늘은 블루티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안개가 좀 거치고 있네요 좀 보입니다 코스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긴장된다 자 우리 주 교수님은 비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? 220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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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0 20을 줄이셨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우측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 우측 어우 스윙이 어 리듬이 되게 독특하시고 멀리 가셨어요 거리도 자 근데 또 거리 얘기하면 또 우리 이 대표님이 장난 아니시라고 합니다 240정도 보겠습니다 어 좀 말렸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희는 똑바로 잘 갔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세컨입니다 잘라가시는 것 같아요 굿샷 벙커 넘기는 방향으로 살짝 우측 나이스 206천만 날리려고 해요 자 와 룰대로 굿샷 오우 이거 오우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230 남았었어요 오우 나이스 우와 이 어려운 라인에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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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벙커 벙커로 갔어요 자 탁볼 쳤습니다 아 예 토요일도 하면 안 돼요 이래서 그럼 잘 불러드릴게요 135m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30m 오늘 캐디님이 여기 비전일스 최고의 캐디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인증하는 거리는 굳이 앉아도 될 거 같아요 동이 안 보여 동이 안 보여 동이 안 보여 아 네 알겠습니다 긴장 많이 한 거 같습니다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았어 오우샷 와 와 와 나이스 와 공이 똑바로 가요 완전 사이드 스피너 없이 와 대단합니다 안 봐도 버디 왜 그러세요 안 봐도 버디예요 아 더 깜짝 놀랄거는 제일 장기가 어퍼치예요 아 긴장돼 자 서드입니다 서드 와 와 나이스 어퍼치 진짜 버디네요 대단하십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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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네 주교수님 버디 퍼트입니다 버디 퍼트입니다 버디 퍼트 나이스 버디 와 초톨부터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안 봐도 버디 왜 그러세요 안 봐도 버디예요 최강자 최강자답습니다 초톨부터 버디 자 우리 이 대표님은 팍 퍼트입니다 살짝 왼쪽에 라이브 했고요 나이스 파 자 버디 파 보기로 초톨 마무리합니다 요즘에 어프로치 파타가 진짜 좋아요 제가 보는 사람 중에 최고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하 오늘은 진짜 언덕 파 언덕 파 잘 못 꼈어요 저는 운이 좋은거였지 저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닙니다 잘 못 꼈습니다 오늘 구력이 30년이시라고요 아니요 30년은 아니고요 중학교 때 치고 중고등학교 때 치고 대학교 때는 안 쳤으니까 아 라베가 얼마세요? 라베가 한 마이너스 3 3원인가? 3원 더요? 와 우리 대표님 라베는 얼마세요? 1원 더 1원 더 1원 더 제가 라베가 5월 5번이니까 잘 못 걸렸죠 네 오늘 우승자 영원히 기록됩니다 유튜브에 자 2번으로 왔습니다 2번으로 파포 여기는 홀 좀 공략이 필요한데요 저기 보이시는 저 물 있죠 물 물까지가 230인데 그 전에 내리막이 또 있어가지고 캐리가 한 210 정도만 떨어져도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핸디캡 1번이라고 맞아요 실질적인 핸디캡 1번이라고 말씀하신 왜냐면 이게 드라이버 잘 드라이버는 오드 잘 쳐도 세컨이 160, 170 무조건 그렇게 남다고 합니다 물 때문에 자 2번으로 오니까 안개가 뭐 사실상 그냥 싹 거쳤고요 뭐 미세먼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굿샷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여러분 이 전월 세컨 우드샷도 보셨죠 굿샷 오 이거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자 우리 대표님도 지지 않죠 네 우드로 전부 다 우드로 티샷 하시네요 전부 다 굿샷 약간 확 감긴다 감겼지만 네 자 저는 드라이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 왼쪽으로 왔다 저기 신발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나무 맞았어요? 네 자 나무 맞고 돌아왔습니다 저한테는 버거운 세컨이네요 확실히 자 대표님 165m 굿샷 살짝 왼쪽 페이드 들어온다 나이스 아 그린 살짝 넘었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굿샷 그린 한가운데 나이스 여기 그린도 어려운 거 같아요 스피링이 걸렸네요 저는 폰입니다 폰 좀 짧았어요 조금 지나갔고요 조금 지나갔고요 우리 대표님과 교수님 다 팝팝 자 대표님과 교수님 다 팝팝 자 대표님과 교수님 다 팝팝 자 대표님 보기 주교수님 이정도면 뭐 그냥 하십니다 사실 주교수님한테는 오케이 거의죠 거의 이 멘트가 또 역할을 했나요? 하하하하 아 하십니다 자 보기 보기 트리플 두 번째로 끝났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포입니다 3번으로 여기가 물을 넘겨야 돼요 좀 부담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운데로 잘 간 것 같습니다 elyn 교수님 세컨인데 한 150m 정도 됩니다 144m입니다 144m 네 구시 자 살짝 우측 공기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실 거에요 날아가는 게 다릅니다 저도 같은 선사 짧았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지금 저랑 최소 30m에서 40m 어우 저도 잘 맞았는데 끝샷인데 살짝 우측 네 우측 나이스 어프로체 우와 오케이 나이스 파 와 아 깠다 이게 클라스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하아 오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 나속버스 이거 어떻게 써도 돼? 나속버스 오우 내려오 아 안내려오네 자 죽였으면 포기 자 파 보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마무리합니다 어우 자 4번홀 파3 실거리 160m입니다 160m 그림 가운데에 넣어야겠네요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알면서 저도 좀 같이 껴서 좀 잘 쳐보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저는 이렇게 더 묻히게 만드는 거 같아요 사실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최소한 다하겠습니다 아프터 켰어야 되는데 일단 투혼입니다 파는 힘들고 보기 노려볼게요 보기 이 대통령 커팅이죠 커팅 자 오 오 좋아요 쿨러 쿨러 내려와 내려와 오 오 야 거리가 너무 좋아요 야 야 나이스 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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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부립니다 도와주면 이대칸님은 팟퍼드입니다. 나이스 팟! 또다시, 이대칸님 팟! 주교수님 보기! 저 더블! 3퍼드에다가 니어베트코! 5번은 팟5입니다. 엄청 기네요, 여긴 또. 엄청 기니까 욕심 없이 쳐야겠어요. 하이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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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덜어봤는데, 형? 하이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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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듯 죽을듯 안죽어요 너무 많이 뺐구나 나무가 가려서 오른쪽으로 뺐고요 피니셔 소나무 이 소나무 넘어 있는데요 제가 칠 수 있는 라이와 거리가 아니에요 잘라 가겠습니다 오 도로까지 갔어 공략이 안되네요 도로받고 쳤어요 자 주교수님 서드 굿샷 핀으로 갑니다 오 나이스 오 방향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자 완전 멘탈 나갔습니다 이게 몇 원일까요? 5원인가요? 아 6원입니다 6원 와우 자 우리 대표님 3원 하시고 버디펄입니다만 이게 라이가 장난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Salem 오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야 böyle 한 거 아니야? 와 rapid 1단계 나이스 보디 나이스 타 나이스 타 옳고야 됐어 100 컴퓨터입니다 파파 트리플 이대표님 퍼시 너무 좋았어요 좀 익숙한 거리의 홀입니다 파4 6번홀 이런 쪽으로 휘는 약간 덩을 했어 이렇게 힘들어 갔다 괜찮습니다 도로 우측 아 당겼다 목표는 저쪽으로 딱 넘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돌려버렸어 출발이 너무 왼쪽이에요 출발이 너무 왼쪽이에요 좀 에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교수님 백입니다 에픽 우드류의 아이언이 보시면 엠비에요 엠비 아 이게 저 제가 엠비 쓸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주교수님 같은 분들이 써야됩니다 웨지도 많이 달아있네요 역시 웨지는 부시는 잘 모르고요 잘 모르고요 아무튼 이게 제껀데요 제 수준에서 쓸 채가 아니에요 사실 이번이 느꼈습니다 어 넘어갔어요 오 내려갔다 왼쪽이고요 왼쪽 저는 저 벙커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좀 많이 왼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도 세컨 대표님도 살짝 왼쪽이지만 뭐 네 나이스 온 지금 전반 처음으로 레귤러 온 했습니다 제가 와 나이스 원컬 와 나이스 원컬 와 이 대표님 버디펄 오오 오 좋습니다 오우 잘 보다 좀 불렀고요 형이 오빠니까 좋게요 응 형이 오빠 좋아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파 파 자 두분 파 파 저는 보기 자 7번은 파 4입니다 파 4 좀 기네요 여기도 어 여기 살짝 왼쪽인데 뭐 도그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고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원래도 보기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오늘은 진짜 샷이 퍼팅도 그렇고 3풋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그런 것도 보면 역시 골프는 멘탈이 중요하지 않나 스윙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오늘 도로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치시는 분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용기를 가질려고 합니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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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대편도 1오버 주교수님 2오버 폐폐합니다 이번에 해저드 이번에 해저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홀 동타 또는 역전 가능합니다 왼쪽을 살짝 보면 왼쪽으로 가고 똑바로 보면 우측 가고 어렵습니다 자 이대표님은 티샷이 죽어서 써듭니다 써드 살짝 뒷단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도 오 거의 다 왔습니다 주교수님 어디야 저희 벙커 저도 벙커 같아요 저 포올입니다 포올 세컨이 죽었네요 대한민국 기타 시작 2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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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격 두 분은 보기 하셨고요 저는 더블 아 세컨 아쉽네요 8번은 파스리 132미터라고 합니다 비저니스 아일랜드형 파스리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시그니처올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워터하이저드가 둘러싸고 있고 그린이 쉽지 않아요 아 천마산이 여기구나 천마산 스키장에 그 천마산 맞나요 여기 우측 오는 문제 없습니다 다이소 다이소 아 잘 눌렀다 이게 아 좀 많이 떴어어요 근데 어려운 얼마인지 모르겠네 짧았습니다 약하네요 치자마자 알겠습니다 약한걸 버디폿입니다 버디폿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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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짝 짧았는데 오늘 파타를 좁쩍 때리시네 오늘 파타를 좁쩍 때리시네 이 노래는 버릇이 동작된 순간에는 올릴게 나옵니다 고기입니다 자 우리 이 대표님은 파펫 자 스파 파파 고기 동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팽팽합니다 두 분 품격 있는 대결 자 전반 마지막 퀄입니다 파포 어디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똑바로 공을 치고 싶어요 원래 18월에 하나는 나오네 굿샷 어 저가 매번거 아니야 벙커? 아이고 들어갔어요 벙커에요 어 그래 똑바로 갔다 네 똑바로 간거 같아요 네 똑바로 간거 같아요 만족하십니다 똑바로 드라이버가 전반 마지막에다 똑바로 가셨어요 굿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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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대충 135 130도 있네요 아 벙커가 있네요 벙커 벙커 네 벙커 굿샷 페이즈 자 우리 이대표님은 벙커입니다 벙커 거리가 진짜 엄청 오셨어요 벙커 지내요 와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이게 엄청 높아요 황커가 조심하십쇼 황커 나이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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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고 3원입니다 자 자 더블입니다 제가 우울해하면 안되겠어요 분위기가 다운돼요 여기 큰 챔피언은 몇 채 없어요? 제일 잘 치시는 분이고요 캔디 봤을때 저는 제일 잘 친 타수는 68타 오 비슷하시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희 위로 한 50명 정도 더 있죠? 여기 골프장에 잘 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전 10명? 5 안에 들어요 와 주교수인 정도면 비저니스 회원분들 중에 무슨 형까지 같이 탑5 안에 든다고 합니다 두 분이 오늘 비저니스 회원 최강전이네요 오늘 오늘이 바로 클럽 챔피언 뽑는 날입니다 갑니다 캔디님 말씀을 듣고 두 분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스럽습니다